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린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두고 온 걸 조금 아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인데 보지 마시고 오늘은 2학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안경을 문신해야 될 정도로 안경을 써야 되는 얼굴인데 일단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학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고1,2 친구들은 개념학습하고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풀고 파이널을 대비한다 이런 흐름과 조금 벗어나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초점이 좀 있는 거죠 커리큘럼이 우리 상반기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해요 개념과 문제풀이 크게 구분을 해서 개념은 크게 두 단계 개념 베이직과 개념완성 이렇게 아주 쉽게 한 10강, 10강, 15강 내외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리하는 그 과정이 개념 베이직이라는 단계고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서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연습문제에서 기출문제까지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개념 완성이고 문제풀이가 기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블루라벨이라는 강좌가 있고 문제풀이 집중되는 과정들, 자인스토리랑 엔제, 고난도 문제풀이, 블랙라벨까지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까만색인데 개념원리 플러스 RPM이라고 하는 건 예비고일 친구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비고일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새롭게 진행되는 강좌들이 개념원리와 RPM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개념과 문제풀이로 또 구분이 되는 거죠 난이도 측면에서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좀 낮지만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난이도는 좀 세로축을 보시고 가로축은 개념과 문제풀이다 크게 이렇게 기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모든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공부하든 국어를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어떤 어문학을 공부하든 새로운 과정들을 공부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하게 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놨는데 수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학을 처음 하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하고 유형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과정들은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그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양측이라고 선생님이 대놓고 쓴 이유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 양측이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뭐랑 비슷하냐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혹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노력에 의한 걸까 라고 대화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단 유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야 유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2%에서 오픈스트 내외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 95%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유전자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데도 타고나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양측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양측이를 많이 안 해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죠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풀어야 그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 활용되는지가 데이터에 쌓이는 거고 그 데이터가 차근차근 쌓여서 고난도 문제풀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양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고난도 파이널 이렇게 특히 다시 구분을 해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개념 베이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수풀림 개념 완성은 개념 베이직보다 강의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50강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전 완성 문제풀이 블랙라벨 등등등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일주일 전 며칠 전 간단한 개념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관한 컨텐츠를 풀거나 등등등에 대한 개념을 내용을 소개해 놨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단계 수리니 개념 베이직이에요 이거는 예비고라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진행을 하더라도 개념 베이직 공통수학 1, 2를 새롭게 또 강좌를 촬영해 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앞에 보시면 개념 베이직이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주 진하게 처음부터 심화문제까지 풀고는 싶겠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정들이 공부할 때 전체를 훑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체 과목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수록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렵지 않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교과서 수준에 맞게 개념 베이직이라는 강좌는 10강, 15강 내외로 간략하게 한 과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두세 강 정도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 일주일 정도면 한 과목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마스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공식과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수풀림 개념 완성, 유형 학습을 하는 거죠 각 공식 유형들마다 개념 베이직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화 공식이라든지 심화 개념이라든지 고난도 문제풀이에 대한 소스라든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수풀림 개념 완성은 선생님 컨텐츠고요 개념 원리는 시중 교재거든요 개념 원리는 시중 교재 중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개념이 서술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베이직을 통해서 공식으로 확인했다면 개념 원리나 수풀림 개념 완성을 통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조금 더 다양한 어려운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유형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풀이는 요즘 서점에 가면 문제집들이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집은 없어요 여러 권을 많이 풀어야 되냐? 한 권을 여러 번 풀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한 권에 좀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푸는 학생들보다는 한 권을 진하게 많이 푸는 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양치기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의 스토리나 메가스터디 엔제나 RPM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자의 스토리는 모의고사 개출이고 메가스터디 엔제는 우리가 유형 학습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면에서 권한도보다는 조금 더 실력 쌓는 용이고 RPM은 말 그대로 유형이 집약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공식 하나에 4, 5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들어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보통 양치기라고 하면 7, 800제 정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한 권에 700문제 정도 들어있는 그런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양치기가 좀 된다는 건데 7, 800제면 RPM 정도가 7, 800제 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의 스토리는 모의고사 기출인데 2, 3점, 4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메가스터디 엔제는 그보다 문제수가 조금 작지만 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기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는 블랙라벨이고요 블랙라벨은 개정교육과정용으로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7월달 정도에 출시가 되니까 7, 8월 정도에 그때 새롭게 진행을 할 거예요 공통수학은 그리고 파이널 강좌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학기 여러분 여름방학 포함해서 좀 지났을 때 여름방학과 2학기 내용 통틀어서 어떤 강좌를 수강하면 좋겠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비고일 학생들이거든요 예비고일 학생들 중에서도 공통수학 1, 2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번 공부를 했던 선행을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공통수학 1, 2를 진행할 텐데 내가 만약에 처음이다 라고 하면 7, 8월 정도는 공통수학 1, 2 개념 베이직을 좀 권장합니다 공통수학 1이랑 2는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 1을 끝내고 1의 심화를 들어가서 1을 완벽하게 끝내고 2를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1, 2 개념을 같이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2에서 1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을 공부해야 2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공통수학 1 개념 베이직을 진행했으면 공통수학 2 개념 베이직을 진행을 해서 개념 베이직을 1학년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 7, 8월 중에 라는 내용이고 9월, 10월 중에서는 개념 올리고 11월, 12월은 RPM인데 처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라벨이 포함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블랙라벨은 겨울방학 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고등수학을 처음 진행하는 친구들은 이런 강좌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지금 중학교 과정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라고 물어본다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도 좀 빨리 보고 방학도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좀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집중한다는 느낌보다는 선행을 좀 일찍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7,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고등수학을 내내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등수학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 이상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7, 8월 중에 공통수학 1, 2 개념 멀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중에는 문제풀이를 진행하시고 11월, 12월에는 블랙라벨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많이 어려운 것까지 풀어보는 게 여러분이 겨울방학을 대비한다는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 좀 상위권을 노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 과정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빨리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단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겨울방학 때 기점으로 학기까지 그때 가서 좀 심화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길 학생들은 일단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나눠놨는데 기본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 학기 때 혹은 틈틈이 고등수학화를 선행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닌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수학상을 진행하느라 고등수학화를 거의 까먹었거나 고등수학화 개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 안 해봤거나 라고 하는 친구들은 7, 8월 중에는 수학화 개념 완성과 수학원 개념 베이직이라고 적어놨는데 수학원 선행까지는 좀 권장합니다 근데 수학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심화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개념 베이직 정도로 어떤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1에서는 기본과정이 7, 8월 중에 수학하는 여러분 유형학습까지 개념 완성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수학원 개념 베이직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수학화 엔제, 메가스터드 엔제와 블랙라벨 강의로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면 되시고요 심화 과정은 7, 8월 중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때죠 수학화 엔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시고 수학원 개념 완성으로 들어가셔서 수학원이나 투겠죠 투 도 포함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수학원 개념 완성까지 하시면 여름방학 그리고 다음 겨울방학 때 블랙라벨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2 학생들은 이제 학기가 거의 여러분은 교육과정 과목이 거의 끝났죠 1학기 중에 수학원, 투가 모두 끝난 친구들도 있고 2학기 때 수투를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2학기 때 수투를 진행을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정도만 남았을 것이고 1, 2학기 때 수원, 투를 모두 진행했던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아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남은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과목이라면 7, 8월 중에는 수학, 투 개념, 베이직, 개념 완성 수학, 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나 미적분이나 개념, 베이직으로 시작해서 개념 완성까지 방학 때 공부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엔젯 또는 블랙라벨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2 학생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내년에 고3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 투가 끝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총정리 과정은 틈틈이 계속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안 그러면 겨울방학 때가 수학, 원, 지수를 다시 정리해야 돼 그러면 남들과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 수학, 원, 투를 1학기 때 공부를 했더라도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나 고3 시절을 대비해서 충분히 좀 총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풀린 블루라벨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간략하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요 관련된 유형과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기출로 모두 푸는 강좌예요 아무래도 블루라벨은 현장 강의할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생동감도 있고 여러분 정리할 때 상당히 유용한 강좌가 될 겁니다 블루라벨로 총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2학기 과정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각 과목들마다 대비하는 과정들은 똑같습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유형 문제 푸시고 문제 풀이하시고 시험을 이미 봐서 알겠지만 느껴봤겠지만 개념을 확인하거나 유형 문제까지만 덜어보고 시험을 보는 것과 양치기를 하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대비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어떠한 실력이던지 간에서 고등점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고난도까지 푸셔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2학기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안경 쓰고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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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